사진화장실에 두지 말아야 할 다른 물건들, 화장실은 집안에서 가장 세균이 많을 수 있는 공간 중 하나입니다. 물을 많이 사용하는 환경특성상 공기 중에 떠다니는 물방울에 다양한 세균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화장실에 두지 말아야 할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칫솔입니다. 칫솔을 화장실에 두면 세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칫솔을 화장실에 두면 안되는 이유와 함께 화장실 물건 보관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균 노출을 줄이는 칫솔보관팁 칫솔을 올바르게 보관하는 것은 부강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는 칫솔을 세균 노출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입니다. 칫솔을 화장실 외부에 보관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칫솔을 화장실 외부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세면대 근처나 방안에 별도의 칫솔보관함을 두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칫솔덮개 사용하기 불가피하게 화장실에 칫솔을 보관해야 할 경우 칫솔덮개를 사용하여 세균이 칫솔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랍 안에 보관하기 칫솔을 세랍 안에 보관하면 공기 중에 세균이 칫솔에 닿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서랍은 자주 청소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실에 두지 말아야 할 다른 물건들 화장실은 물 사용이 많고 습기가 많은 환경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세균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칫솔 외에도 화장실에 두지 말아야 할 물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장품 위험성 화장품은 사용 시 피부에 직접 닿기 때문에 세균에 오염되면 피부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보관 방법 화장품은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고 사용 후 뚜껑을 잘 닫아 서늘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합니다. 수건 위험성 수건은 물기를 흡수하면서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보관 방법 사용 후에는 반드시 건조한 곳에 걸어두고 가능한 한 자주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도기 위험성 면도기는 피부에 직접 사용되기 때문에 세균 번식이 쉽습니다. 보관 방법 면도기를 사용한 후에는 깨끗이 세척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합니다. 위의 물건들은 모두 화장실의 습기와 세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보관 방법을 필요로 합니다. 사진, 칫솔을 화장실 외부의 별도 선반에 보관하면 세균 노출을 최소화, 올바른 화장실 물건 보관 방법 화장실 물건을 올바르게 보관하는 것은 세균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각 물건에 맞는 적절한 보관 장소와 방법을 숙지하여 화장실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장품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고 사용 후 뚜껑을 잘 닫아 서늘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합니다. 수건, 사용 후 건조한 곳에 걸어두고 자주 교체합니다. 면도기, 사용 후 깨끗이 세척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합니다. 화장실 물건 보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칫솔을 포함한 다양한 물건들을 올바르게 보관하는 것은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소개한 팁들을 실천하여 화장실을 더욱 안전하고 깨끗하게 유지하세요.